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해 호주 석유개발업체가 이 사업 철수 이유로 장례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이 내일까지 수십만 장의 대북전단과 USB를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이 발견되면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협상 법정 시한인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나 막판 타결을 시도합니다.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가 오늘 만남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저희는 이 소식들 들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 영일만 석유 탐사 및 시추 관련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의 경제성은 2,200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장밋빛 희망 한편으로는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 제기와 함께 다른 호주 업체가 사업에서 철수한 배경을 두고서 의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정부와 이번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의 액트지오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열고서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님 모시고 찬찬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자회견 계속 진행 중이고 보다가 함께 들어오셨는데 어떤 발언들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지금 들어오면서 아브레오 박사의 모드 발언을 좀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기술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고 새로운 사실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번 모드 발언에서 우리 동해 심해지역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을 했다라고 7개의 유망구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포텐셜이 상당히 높다, 이 지역이. 잠재성이 높다. 잠재성이 높다. 그래서 또 하나 특이한 발언이 세계 유수석유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덮개암과 절유층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아브레오 박사가 얘기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석유가 실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거든요.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석유가 저장이 되려고 하면 석유가 만들어져야 돼요. 석유가 만들어지는 암석을 근원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석유가 이동을 해서 석유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암석이 있는데 그건 저류암이고요. 그다음에 저류암에 저류된 석유가 다른 데로 못 가도록 막고 있는 덮개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릇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트랩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네 가지 요소가 기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양호한 것의 유망 구조가 7개가 자기네들이 발견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양적인 거를 자원량을 평가해 보니까 한 140억 원의 매럴 정도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고 또 하나 특이한 상황은 그전에 지금 동해 심해저 지역에 3개 공원을 시출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공원 중에서 하나는 구조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실패를 했고 두 번째 공에서는 근원암이 없어서 안 됐고 세 번째 공에서는 덮개암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발표 이후에 기자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탐사 시출을 분석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궁금증이랄까요? 좀 해석가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그동안 궁금증이 별로 없었지 않았을까요? 실물 라인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좀 세심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자료들이라서 지금 얘기한 거라서 의혹보다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트리지호사 고문이죠. 오늘 브리핑 나섰던 아브레우 박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다 없다 얘기부터 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오늘 내용도 같이 보고 그 전부터 많이 좀 아셨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분은 국적은 아마 브라질인 것 같아요. 브라질에서의 국영석유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엑싼 모빌이라는 아주 거대 기업이죠. 석유 기업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30년 동안을 경력을 쌓아봤던 사람이죠. 그래서 경력으로 보면 상당히 수준급의 인물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개 이 정도로 근무를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나와서 자기네들이 조그만 소규모 자문 회사를 만들어요. 컨설팅 컴페니라는. 흔한 케이스입니까? 굉장히 흔합니다. 굉장히 흔하고 일반적이에요. 석유 기업에. 그 업체의 어떤 건물을 두고서도 가정이다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건 좀 흔한 겁니까? 그것도 굉장히 흔한 얘기죠. 요새는 우리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 하듯이 재택근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큰 이상할 건 없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보게 되면 호주 석유 개발 업체죠.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이 업체가 우리 정부와 함께 해당 일대 자원 탐사를 하다가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 우드사이드 업체는 액트지호와 좀 반대의 결과를 내놓고 철수를 했다. 모양새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건 모양새가 그럴 뿐이지 사실은 우드사이드 호주 회사죠. 제가 이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호주 회사가 23년도 1월에 아마 철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회사 내에 그쪽 호주 석유 회사 내에 전략적으로 행동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우리 동해 심해저가 사실은 이게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고위험 자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고위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위험도가 높은 거죠. 위험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서 아마 위험도를 분산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위험 지역은 좀 철수를 하고 위험도가 낮은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동했을 것으로. 호주 업체가 다른 석유가 발견될까지 높은 곳으로 가겠다.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호주 회사도 아마 그렇게 이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레오 박사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우드사이드가 조기 철수한 데 이유로 심층 분석 여유가 없었다.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 기술적인 준비가 좀 덜 됐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아무한 높은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나간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호주 회사가 탐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탐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가지고 시출을 더 해야 되는데 시출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비험성을 판단을 해서 호주 회사는 철수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번에 우리 아브레오 박사가 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7개 구조를 만들어냈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시출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만약에 한국 석유공사 단독으로 하기에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를 드리는 거는 그러지 마시고 조금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공동으로 시출하든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위험도가 분산이 되거든요. 그런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국영 석유공사들이 되게 그런 방법으로 시출을 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어떻게 한국 석유공사의 전략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독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와 같이 외국의 과대 기업들을 좀 끌어들여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거로 봅니다. 위험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공동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해서 다른 나라 국영 석유 회사는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궁금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영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석유공사가 국영 석유 회사죠. 국영 석유 회사가 자국 내 영토 내에서 이와 같은 탐사 프로젝트를 할 때는 100% 자기가 비용을 분담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타국에 있는 외국 석유 회사들을 끌어들여서 그런 사람들 보고 돈을 내라고 하고 전액 부담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냥 철수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성공을 해서 석유를 발견하면 생산물 분배 계약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석유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거의 60%, 70%는 국영 석유 회사가 갖고. 나머지 20, 30%는 투자한 회사들이 갖는 그런 계약을 맺거든요. 대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전략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한국 석유공사가 100% 비용을 부담해서 우리 국가가 그렇게 할 것인지. 그거는 좀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말씀이 정부에서 한번 받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법사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막판 협상이 나선다고 하지만 합의 가능성은 작아보이는 게 사실이죠.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야당은 오늘 합의 못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요. 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분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안 되면 국회법대로 하자는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창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전 중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며 거부할 경우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구성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 방치 세력, 개혁 방해 세력,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개환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국회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만을 반영해 소수당의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여야 모두 법사위, 운영위의 상임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22대 원구성을 위한 협상 중재에 나섰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조금 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한다면 오늘 회동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품격 있는 정치합시다. 품격 있는 정치합시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 김 여사 인도 방문 의혹 관련해서 침묵을 지켜왔었는데 연달아 연이틀 SNS 통해서 적극 해명에 나선 모습입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문 전 대통령이 치졸한 시비다. 아내가 김정숙 여사가 등 떠밀려서 인도에 간 거고 초호화 기내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그제 SNS에 올렸고요. 어제는 이번에는 아내의 블라우스 갖고 시비냐라고 해서 의상 외교는 잘한 일이다. 특검 주장하는 것들은 탄심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제발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이 어제 SNS에,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문 전 대통령의 해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문 대통령이 해명할 때마다 오히려 더 꼬이면서 더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이번에 김근혜 여사가 파우치 하나 받은 거 있잖아요, 목사인데. 최재형 목사요? 네, 그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관해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 보면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사적으로 준 거잖아요, 대통령 당선 때 취임도 하기 전에 옮기기 전에. 그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 그 선물은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는데. 아마 그냥 김근혜 여사가 기록물로 보관해놨 거 같아요, 받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건 달라요. 이거는 정상이 준 겁니다. 예를 들어 핸드백이든 의상이든 모든 선물 외국의 정상의 직무와 관련해 준 거는요. 전부 이게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이 말은 이게 다 가져가면 안 돼요. 다 이게 보관해놔야 됩니다. 왜 개인을 보고 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대 정상 대 정상으로 준 거는 이게 역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사리 옷 중에서 하나를 떼가지고 무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이걸 입은 옷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평사로 내려가 버렸다. 이러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반추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심각한 되는 불법이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입은 거는 다 보관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블라우스는 그냥 기록관으로 보내든지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블라우스 만들어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강선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전체적인 문 전 대통령의 해명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블라우스가 대통령 기록물인데 가져갔다. 이런 문제 제기까지 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 청와대 인사 윤건영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이나 지금 도정환 전 장관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맡겨놓는 것이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시비를 건다. 상당히 손해보는 것이 누구일까라고 저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파우치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기록물에 갈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백화점 명품관에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리를 13세트를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를 블라우스로 만들어서 다시 인도를 방문하셨을 때 그걸 입으셨고 이것을 입고 인도 대통령의 영부인과 만나서 환담을 나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도 SNS에서 모디 재킷이라고 해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의상 외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13세트를 싹 다 본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입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외교관의 어떤 외교 행위였다는 것이고 또 이 조차도 본인이 갖고 있는 건 법안을 지침을 검토해서 반환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입장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당은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새로 나온 거 하나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이 방문이 순방 직전에 사전 답사에서 추가됐다는 건데 당시 야권에서는 이렇게 설명한 바 있죠. 듣고 오시죠. 3박 4일 일정을 다 소화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인도 측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인도 측이 요청을 해서 귀국길에 잠시 들렸던 겁니다. 오다가 어떻게 잠시 사원에 들린 격이 되는 거죠. 인도에서는 타지마을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국보이고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에 강국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두 분 지금 굉장히 엇갈린 주장하고 계시고 마찬가지 여권 여권도 굉장히 엇갈린 서로 상반된 주장하고 있는데 서변호사님,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아예 처음에는 없었죠. 처음에는 도종원 장관 초청하고요. 그때 사전에 답사할 때는 타지마이 아예 없었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나중에 저는 등 떠밀려간 게 아니고 오히려 도종원 장관의 등을 떠밀려간 거죠. 떠밀고 내가 가겠다. 떠밀려간 게 아니에요. 떠밀고 나간 거지.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서 직전에 김정숙 여사가 가기로 하면서 직전에는 타지마이 들어가 있은 거예요. 인도에 가서 어떻게 갑자기 타지마 일정이 나옵니까? 그렇게 정상 외교는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왜?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민정, 아까 황희 이분들에게 명백하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는 더 확실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타지마일 일정이 가기 전에 있었던 거 알고 그다음에 김정숙 회사가 떠밀려, 가기 싫은 걸 떠밀려갔다. 이렇게 따라서 해명하려면 문 대통령하고 기존의 장관들 말 좀 맞춰서 해명을 해야지. 문 대통령은 타지마일 가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해명을 보면, 가기 전에. 그런데 저분들은 갑자기 인도 가서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저 장관 두 명이 고민정 의원하고 명백하게 거짓말하고 있다. 이래서는 봅니다. 야권 인사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 정상 일정도 바뀌기도 한다,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강선빌 대변인,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맞습니다. 일단 황희 의원이 했던, 해명했던 내용.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해명했던 내용. 그리고 가장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도종환 전 장관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라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황희 의원 같은 경우 당시 도종환 장관이 후임 장관으로서 조금 내용에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부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실관계 확인해서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중요한 팩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지금 도종환 장관을 초청한 사람과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종환 장관은 유피주라고 그 지방정부의 관광 차관이 초청을 했던 것이고 김정숙 여사는 모디 총리가 직접 초청을 했고 그 나중에 초청에 대한 초청장도 오늘 아침에 도종환 장관이 공개를 했어요. 그 초청장에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셀프 초청에 내용이 담겨 있어서 공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내용 보니까 모디 총리께서 오시면 극진이 환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초청장 공개로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정이 나가고 있네요. 당시 어땠는지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강대변님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인도 외무성 홈페이지 보면요. 인도 측은 김 여사가 방문 마지막 날에 오전에 타지말을 잠시 들렀다가 서울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강국한 요청이 있었다. 있어서 들렀다. 이런 주장과는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 부인이 어쨌든 국빈 자격으로 모디 총리께서 국빈으로 대우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공군 2호기를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전에 이런 정도의 일정은 조율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또 대통령실에서 경호차 확인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상반기에 인도 정상이 50차례의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50차례의 외교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해외 정상들에게 타지말을 방문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도 우리나라의 해외 정상들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해외로 홍보하고 싶은 데를 오라고 데리고 가고 싶고 홍보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종순 여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인도 가면 누구나 타지말을 가보고 싶어요. 왜? 가장 인도 가면 상징되는 게 타지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억측이다. 이런 시비 그만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 이 두 분 말씀 드리면서 팩트 보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판단하시게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서 변호사님 그리고 타지말 방문 당시에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실무진들이 예비비 집행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 배정 전에 인도를 추륙했다. 이런 의혹도 국민의힘에서 일단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저는 당당하게 갔으면 당당하게 갔으면 김정숙 여사가 단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희호 여사 기억나시죠? 이희호 여사가 UN에 갔잖아요. 그때 이희호 여사가 단장이고 그다음에 민안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왜 도종환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어떻게 영부인을 수행으로 합니까? 특별 수행원으로. 그게 아마 저는 예산 있잖아요. 예산은 문체부 예비비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는 대통령실, 청와대가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법이 계속 예산도 나오는 게 아닌가. 정말 이렇게 쪼잔하면서 왜 그걸 당당하게 김정숙 단장으로 가면서 당당하게 청와대 예산으로 직접 갈 수 있잖아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조금 전에 우리 강성필 위원장이 황희하고 고민정을 착각이라고 했잖아요. 한영희 정당관, 고민정 의원. 그런데 착각이라는 건 뭐예요? 실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착각을 했을까요? 고민정 의원이 직접 인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걸 실수, 그다음에 황희 장관은 이게 전인이니까 자료를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서류에 타지말이 있어요. 간단하게 몇 페이지로, 몇 줄로, 반 페이지 정도 되죠. 이것도 안 보고 대국민 기자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는 고의로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부터 이게 타지말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인도에 갔더니 갔더니 갑자기 인도 정부에서 너무 요청해서 잠깐 갔다. 이렇게 저는 국민을 쏘기려고 고의로게 벌이폐한 거다, 허위로.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왜 저는 이렇게 쏘기려 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왜 당당하게 타지말 처음부터 간다. 김정수 의사가 단장 간다. 이게 왜 자꾸 쏘깁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강성필 대비님,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비비라는 자체가 국가예산회계법 21조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대비해서 만든 게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미리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돌발 상황에 대해서 예비비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먼저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차에 국방, 해외 순방비로 500억을 쓰셨잖아요. 그중에 예비비가 300억이에요. 이 4억과 300억은 너무 큰 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영부인이 왜 특별수행원이냐. 영부인이라는 것은 법적 지위가 없는 어떤 추상적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겁니다. 하지만 이 해외 순방이라는 건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고 또 공무원의 수장인 도정환 장관이 단장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당연히 영부인으로서는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특별수행원으로 가는 것이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호 단장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2호 단장은 그때는 민항기를 타고 가신 거잖아요. 단장으로 갔잖아요, 2호에서. 직책이 없는데 영부인으로. 장관이 없었잖아요. 그럼 장관이 없으면 단장이 될 수 있고 있으면 안 됩니까, 영부인이? 아니, 그때의 성격과 지금은의 성격이 다르고 그때는 유엔에 갔던 것이고 이거는 인도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1시부터 계속 두 분이 말씀하셨던 도정환 전 장관, 고민정 의원, 앞서 기자회견을 했었던 윤건영 의원까지 나서서 11시가 넘었거든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용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도정환 장관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 목소리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제일 처음으로 초청장이 온 것은요. 2018년 4월에 유피주 총리, 이름이 요기인데 요기 총리의 초청장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왔고요. 네, 4월이요? 네, 2018년 4월. 유피주의 디왈리 축제와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와달라는 초청장을 유피주 총리가 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7월에 모디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 총리는 11월에 있는 디왈리 축제와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님께서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요. 대통령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정상회담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도는 최고의 사절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보다 앞선 2018년 4월에 유피주의 총리가 대통령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정부는 유피주 총리 그리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최고의 사절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모디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은 모디 총리가 2015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허황후 기념공원을 한국과 인도 정부 두 정부가 같이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자고 공동 조성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고 2016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수해 피해 등으로 인해서 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8억 5천 정도의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다시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도 정부가 36억 우리가 설계 자문과 감리에 4억을 들여서 40억을 들여서 다시 조성하는 착공식이었기 때문에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의 방산 등을 논의하는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소규모 정상회담은 정상회담 전에 주요 인사, 즉 대통령, 대통령, 예교부 장관, 대사 그리고 관련된 저희 같으면 안보실 차장 이렇게 참여하는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방산 등을 논의하다가 11월에 대통령이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최고의 사절단을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는데 4개월 뒤에 다시 인도를... 네, 도중환 전 장관의 기자회견 실시간으로 한번 들으셨고요. 소정옥 변호사님, 조금 전에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장관이 받은 초청 그리고 인도 정부의 공식 초청장이 좀 다르다, 이게 뒤섞여 있다 이런 내용도 취지로 얘기 나왔는데 듣는 저희가 좀 굉장히 뒤죽박죽입니다.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니, 뒤죽박죽할 필요 없는 게 김정숙 여사를 공식 초청한 서류는 없어요. 지금 보더라도 2018년 4월에는 대통령 초청이니까 대통령이 7월에 갔잖아요. 7월에. 그런데 그때 아마 밥 먹으면서 만났을 때 덕담으로 우리 11월에 한 번쯤 더 오세요. 이렇게 구두로는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외교 행위를 밥 먹으면서 이렇게 덕담으로 한 번 다음에 또 오세요. 이게 초청입니까? 진짜 초청장을 제대로 대통령이든 김정숙 의사든 후에 보낸 게 없잖아요. 구두 말고는. 그 이후에 온 거는 도중환 장관을 초청하는 그 차관의 유표주의 차관이 공식 초청장에 온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정식으로 김정숙 여사를 다시 초청하는 이런 초청은 없었다. 이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게 헷갈릴 이유도 없고요. 결국은 저는 아마 그때 갔을 때 김정숙 의사가 그랬잖아요. 타지 마을 한 번 보는 게 꿈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도중환 장관 등 떠밀고 본인이 그냥 수행으로 따라간다. 이게 합리적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조금스럽고 좀 민망한 해명이다. 김여사에 대한 의혹이 까도 까도 나온다. 김정숙 여사가 고소하겠다고 했으니 고소하시라.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도중환 전 문체부 장관이 모디 총리로부터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초청장을 공개를 했다니까요. 영문 원본도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초청을 제대로 했고 거기에서 극진이 환대하겠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셀프 초청의 의도가 전혀 담겨있지 않았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몸이 아파서 초청장이 없다고 잘못 말한 외교부 직원하고 똑같은 실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최고위급이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총리를 보낼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10월에 국장감사가 있고 11월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최고위급을 누가 보내냐고 고민을 할 때 주인도대사가 물어보니 그래서 김정숙 여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을 인도 총리가 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그래 2000년 전에 아유타국의 공주가 가야의 김수로 왕에 시집 와서 왕비가 됐으니 또 영부인이 가시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국가 간의 약속에 대해서 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적 대응은 추후에 누구를 고소, 고발해야 될지는 검토해서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금 화면에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 서한이 공개가 됐고 그 얘기는 추후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치 소식과 어떻게 보면 연관된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을 인정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재판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기란 기자,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어떤 거죠?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수원지법 앞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구치소에서 잠시 뒤 이곳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비롯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즉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과연 이 전 부지사와 연관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 측에 지급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거라고 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벌인 일이고 이를 이재명 전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건데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벌인 일로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고 결과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재판이 주목받는 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이 이번 사건과 연관되었는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인데요. 만약 법원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관련됐고 이 전 부지사를 유죄해라고 판단한다면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상관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차질은 물론 술판 회유 의혹 등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역풍을 맞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법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의 구현입니다. 지난번에 짚어봤던 사건인데 밀양 여중생 성폭갱 사건입니다. 이곤 변사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네 번째 가해자의 신상이 폭로가 됐습니다. 최초의 밀양 사건의 가해자의 첫 번째 신상을 폭로했던 그 유튜버가 어제 네 번째 가해자다라고 하면서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네 번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고 대리직급을 달고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지인들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럴 수도 있지 이것 가지고 왜 이렇게 대수냐라는 식으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심경까지도 공개됐고요. 최근에 아파트를 큰 평수로 이사했고 가정을 꾸렸고 자식까지 있다. 이런 세세한 신상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 게시판에는요. 이 가해자에 대한 항의 글이 계속 올라왔고요. 또 이 유튜버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내가 이 네 번째 폭로됐던 가해자다라고 지칭한 한 누리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저는 아는 선배가 강압을 해서 내가 이렇게 동조하게 된 것이지 내가 자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시에 나는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에 대한 신상을 폭로하는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고 나는 이 부분을 형사고소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오늘인데요. 오늘 또 다른 유튜버가 다섯 번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섯 시간 전에 공개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비슷한 나이 또래의 밀양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SNS 사진을 조금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현금다발이랄지 금팔지랄지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추측해하는 SNS 사진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6, 7년 전 이 신상까지 행적까지만 공개가 됐고 현재 도피 중이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현재 이 다섯 번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어떤 직업인지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다섯 번째 가해자의 신상까지도 공격적으로 지금 두 명의 유튜버가 계속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가해자 공개, 저희가 키워드로 잡았던 정의, 구현, 이렇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정해봤는데 이 교수님, 일단은 잠깐 이 변호사님 언급하셨지만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건도 사례가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 제재의 대표적인 폐해가 전혀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요한 인물로 잘못 낙인이 찍히는 그것이 제일 우려할 점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소위 주동적 역할을 했던 여자친구로 알려진 사람이, 사실은 전혀 여자친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네일아트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잘못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네일아트 리뷰에 그야말로 욕설이 난무하는 이런 상태까지 발견이 된 거죠. 전혀 사건하고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당사자는 물론 여성으로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을 하고 그것은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이러한 사례는 전혀 온당치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를테면 명예훼손의 혐의도 분명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네일아트라고 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또는 위기에 의해서 가짜 정부로 방해한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봐서는 설령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공분을 사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분을 자아내는 데 이등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공적인 정보 제공 등은 엄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뭔가 일그러진 사적 제재에 실증적인 사례가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 제재 부작용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변호사님 일단은 검증되지 않은 폭로의 위험성 분명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사적 제재 두 가지의 큰 패단이 첫 번째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아무래도 사적인 거다 보니까 팩트체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음별하게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그런 가해자인 것처럼 무음별한 정보가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도 2020년도에요. 일명 디지털 교도소라고 불리는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성범죄자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 학교, 학번, 나이, 주소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는 곳인데 여기에 겨우 20살밖에 되지 않은 명문대 남학생이 성범죄자라고 적시되면서 신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가해자가 너무 억울하다라면서 나는 전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에브리타임이라는 웹사이트에 해명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이 신상과 사진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자신에 대한 모든 신상이 온라인상으로 다 유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언론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반박글이 나오거나 해명글이 나오면 이걸 충분히 보도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적 제재를 행하는 디지털 교도소에서는 이러한 해명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요. 잠시만 이 신상을 비공개로 했다가 다시 공개로 돌림으로 인해서 결국 이 명문대생, 억울하다라는 심경을 밝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수님, 어쨌든 다른 얘기 또 넘어가면 이 유튜버가 피해자 가족에게 허락을 받고 신상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피해자 측은 동의한 바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버 측에서는 마치 피해자 측과 직접 이메일을 나누어서 결론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이 신상 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의 합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허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즉, 피해자 측에서는 전혀 동의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는데 일방적인 지금 공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문구는 이 유튜버 측에서 지금 삭제가 또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른바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 화가 다시 20년 지나고 나서 또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폐해 같습니다. 즉, 20년 동안 피해 회복에 대한 트라우마에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잊으려고 노력도 했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이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다시 재생하게 되는 이런 강압적인 요소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2차 피해자 화가의 극심한 폐해한 사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사건에 과거에 20년 전에 하나의 효시적인 재판이 당시에 이 여성 중학생 어머니에게 국가가 5천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2차 피해자 화 때문에 말이죠. 그런 효시적 재판 결과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또 사실상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면에서 지금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일부 유튜버들의 상업적 이익에 복무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치는 장치는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사실 그 당시에 흉악소년범에 의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 소년법의 특혜라고 하는 것을 경찰, 검찰, 법원이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20년 후에 이 후폭풍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이와 같은 윤관을 일삼았던 청소년들에게는 소년법 특혜를 배제하는 이런 법 제도적인 논의도 사실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적 권력에 의해서 이러한 피해가 생기고 더군다나 가장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는 사실상 또다시 공식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병 의사님,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게 2차가의 문제고 또 이 유튜버가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개했다. 그럼 이 유튜버들은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공개한 건가요? 아무래도 경제적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정의구현, 그게 과연 진정한 정의구현일까요? 저도 의문점이 많이 남는데요. 경제적 이득 때문에 유튜버들이 폭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보도가 그제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A 유튜버가 네 번째, 오늘 또 B 유튜버가 다섯 번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비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누릴까를 한번 좀 살펴보면 현재 지금 처음 최초의 가해자의 신상을 유포했던 유튜버가요. 후원금을 유튜버한테 보내고 있는 현상들이 두드러집니다. 적게는 2천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보내고요. 이 후원금의 규모도 상당하고요. 또 심지어 이번 주에만 최초 유포했던 유튜버의 구독자 수가 30만 명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예상 수입을 좀 산정을 해보면 이 유튜버가 한 달에 벌어들일 수익만 하더라도 예상 수익, 월 수익이 1,756만 원이 지금 집계되고 있고요. 또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제휴수익 역시나 641만 원 정도가 들 것이다.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득이 이 영상 폭로로 인해서 유튜버들이 취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이 정의인가 여기서 생각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이구원 변호사님. 고인이 된 배우 최진실 씨의 선행도 이 시점에서 재조명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죠? 네, 고 최진실 씨가 가정폭력으로 언론이 보도되면서 이 부분이 한 건설사의 광고 모델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변론을 맡았던 게 강지원 변호사인데 강지원 변호사가 동일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중생의 변호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두 사건 다 무료로 이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는데 밀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니까 무료 변호의 혜택을 본 것이 아니야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해당 고 최진실 씨로부터 변론 비용을 받았는데 이 변론 비용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진실 씨도 선뜻 허락을 했고 응했다가 최진실 씨의 따뜻한 마음이 지금 20년이 지나서 지금 또 다시 알려져서 따뜻한 마음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교수님, 밀양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한공주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출연했던 천우희 씨, 이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소재로 해서 영화가 되었고 거기에 주인공을 맡았던 천우희 씨의 언급이 피해자에 대한 따사로운 위로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당시 그 시점을 기업을 반추해 보면 제작비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을 모아서 영화를 제작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피해자한테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보호를 해주고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이 영화가 제작이 되었고 나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봐서는 지금 그 형사사법 시스템이 가해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증거 방법으로서 하나의 변방에 있는 이런 위치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에 대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앞으로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중심의 보호 위주에 관한 것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담아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분도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전해둔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이 자기가 다닌 학교에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충격적인데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부모님의 뺨을 때렸다. 야크 그만 꺼져? 이거 만만해. 그냥 잘하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제 그 말씀을 진짜 믿으시고 상의 방문을 하시죠. 아 이렇게까지 조직 전화를 해야 되나. 마음의 준비는 자 간단히 하고 있구나. 저도 겪어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이 들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분 의사님은 어떤 사건이죠? 지난 3일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이 학교를 등교해놓고 무단으로 학교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발견한 교감생님이 당연히 말리게 되는 거죠. 조퇴는 안 된다. 무단 조퇴를 제지를 했더니 이 A군이 감옥에나 가라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교감생에게 내뱉습니다. 뿐만 아니라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고요. 감옥에나 가라라면서 침을 뱉기도 하고 팔을 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이 동료 교사가 교감생이 맞는 장면을 그대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영상 보시면 눈길이 가는 게 교감생이 뒷짐만 지고 가방에 계속 힘없이 맞기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괜히 제지했다가 또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가 될까 봐 교감생님은 그냥 무력하게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감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될까 봐 이렇게 맞고만 있을 때 참 교사로서의 무력감을 많이 느꼈다라는 탄식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님, 이 아이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교감을 폭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영상만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얘기는 쌍방 책임이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자신의 아이는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왜곡된 심정도 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봤던 행위 자체가 아이가 아니고 일반 성인들이 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범죄인 거죠. 예를 들면 모욕죄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깨물었다고 하면 상해죄도 되는 것이고 침도 뱉었다, 폭행죄, 또 물건을 사용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교실을 훼손한다고 하면 특수재물손괴 등등에 해당되는 이런 범죄로 우리가 볼 여지도 사실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 좀 착안한 점이 저 언어 자체가 초등학교 3학년의 언어가 맞느냐. 그러니까 개XX에서부터 감옥에서부터 이런 얘기는 아마 의미 있는 타자, 즉 바꿔 얘기하면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 간접적으로 모방하고 학습하고 배워서 따라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 상당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지금 생각은 자신은 또 아이는 학교에 의해서 부당 대우를 늘 받아오고 이런 점에 있어서 불만을 토론한 한 장면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이 학생이 또 평소에 어떻게 지낸지는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전체적인 맥락이 파악될 텐데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네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더 문제가 이 부모가 무단히 탈 사실을 알고 학교를 찾아왔고 담임선생님은 사과는커녕 담임선생님을 또 다시 폭행했다는 점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를 폭행해서 결국 이 교사 폭행죄로 신고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제 전학을 다니더라도 결국 이 A군과 같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 병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만 바뀔 뿐이고요. 교사만 피해를 입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강제 전학 처분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 학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를 좀 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교수님 금쪽이 폭탄 돌리기 뭐 이런 표현도 나온다고 하는데 뭐 해결책 말씀해 주셨지만 또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것이 제도적인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육에 관한 것이 비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규범에 대한 의식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그리고 주변 그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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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